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또 다른 10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우리 주변국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종합적인 지식 포괄적인 안목 깊은 통찰력이 없으면 10년을 내다보는 전방서를 감히 집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귀한 책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텔레비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한상춘 미래에셋 리서치 담당 부사장의 또 다른 10년이 온다 한국경제신문사에 출발한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30년을 저자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하나는 2010년대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는 미완승에 따른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어느 10년보다도 혼돈 속에 대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상춘이 갖고 있는 안목과 시야와 그리고 통찰력을 통해서 또 다른 10년을 전망해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바로 또 다른 10년이 온다 한상춘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주목했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가지 메시지입니다 첫번째 메시지 포인트 1 2020년대의 세계경제는 뉴노말에서 뉴랩노말로 넘어갈 것이다 원래 영어 명칭은 뉴랩노말이라고 표현하는게 좋겠습니다 2008년 이전의 노말 시대, 이후를 뉴노말 시대,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시대를 뉴랩노말 혹은 뉴랩노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랩노말 시대에는 저성장, 긴축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지나친 소유권 등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현상을 바로 뉴랩노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이 힘들어진 시대를 뜻합니다 포인트 2 2020년대의 세계경제는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에서 초불확실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초불확실성과 뉴랩노말의 시대는 어느 날 부지 불식간에 갑자기 빅체인지, 큰 대변화나 변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론과 규범과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오로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개혁과 혁신, 그리고 생존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포인트 3입니다 2020년대에떨어 세계경제는 디프레이션을 넘어서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가 동시에 마이너스 국면에 빠져들은 이른바 3M, 트리플 마이너스 공포가 확산될 것입니다 3M 공포 3M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포인트 4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 추세가 더 심화되면서 2020년대는 6차 산업호까지 격상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뇌과학, 핵융합, 양자컴퓨터, 자율주행자동차, 우주발사체, 휴머노이드, 웨어러블, 가상현실과 정강현실, 헬스케어와 바이오 등 눈부신 발전과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2020년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상상도 못할 것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런 발전이 사람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포인트 5 한국은 큰 도전과제를 만날 것이며 극심한 변화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에 들어서서 2020년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세계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특정 가치와 이념에 매몰되거나 편중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상춘, 니치연 또 다른 10년이 온다는 책에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과 정보의 바탕을 두고 한국을 중심으로서 대내외의 서로 연관관계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전 세계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10년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6입니다 2020년대 한국 경제는 박지 못하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0% 경제성장률까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잠재 수준 정도의 성장률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업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된다 그러나 한국은 각 분야에 걸쳐 계획을 통해 기득권을 놓고 불리는 가치와 이념 대결을 해소해 나가는 과제가 중요한데 이것을 한국 사회가 제대로 처리해 나갈 그런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죠 한상춘 씨의 의견은 조금 어둡게 봅니다 한국을 포인트 7입니다 한국은 4V, Quadruple Vacant 공포가 확산될 것이다 4V 공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 4V라는 것은 빅토리아 할 때 V입니다 지표 경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와 관련된 용어로서 빈손 소득이 적다는 것이죠 빈집, 빈상가, 빈산업 다치를 4V 공포를 한국이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포인트 8 2020년대의 한국 경제의 운명은 상당 부분이 세계 3대 평가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대외 위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의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상춘 씨는 주장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상호작용에 관한 저자의 풍부한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탐구하면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재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또 다른 10년이 온다입니다 포인트 9 일본 경제는 엔하 강세가 재현돼서 경기가 다시 심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에 5대 함정, 정책 함정, 유동성 함정, 구조조정 함정, 불확실성 함정, 좀비 함정 등을 통화 공급을 정대시키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엔젤을 통해가지고 탈출하는 데 어느정도 성공했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가 엔젤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10입니다 2020년대 중국 경제는 박지 않다 2030년대 성장률은 중국의 경우는 1.7%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저자는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3조 달러 정도 외환 보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어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죠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위안화 평가전화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수출전선이 위안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201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불확실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결국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구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나서야 2020년대에 승리하는 쪽에 설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한상춘 부사장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10년이 온다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